아 왜 그래 나한테. 아 왜 그래 나한테. 아 좋아. 아 좋아 진짜 안 좋아. 아 좋아. 왜 그래 나한테. 아 닿는데 왜 머리가 있어. 아 좋아 국경이 하지마 국경이 하지마. 하지마. 이 논망도 나이스. 국경이 하지 말라고. 아 왜. 다져 다져. 다져 다져. 들어가지도 못해. 들어가지도 못해. 아 이게. 살라 살라를 이렇게 입어야 돼. 너는 뭐야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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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복이니까. 아. 야 이거. 야 세세 같이 작아요. 정리장품. 어. 밑에. 밑에. 자기 전에 뭘 그렇게 먹어요. 여기. 얌. 아. 내일 좀 널널하게 일 하나 된다는데요. 몇 시 정도요. 7시 반. 아. 오늘 7시겠다. 아. 0. 3시간 남았어. 나 왜 맨날 호동이 형 괴롭히러 가가지고 맨날 니가 당하고는 거야. 호동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. 잠깐 이놈아. 니가 당하면 어떠신지? 그런 건 상관없어요. 호동이 형도 당하잖아.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. 야 승기도 잘 자네. 바보가 잘 잔다 그러더라고요. 왜 그러지 않아요?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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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아 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잉나 왜 안잉나 왜 안잉나 왜 안잉나 빨리 들어가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아 오지사 좋아 오지사. 물요? 물요? 아울야 아울야 아울야. 아침밥도 해먹어야 되나? 응. 진짜? 어제 감독님이 아침밥 다 세기로 하셨잖아요. 내가 다 사놨어. 아침밥? 아침밥 좀 먹어. 아침밥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 진짜 너무 추웠어요. 김씨 형 너무 두꺼운 거 그거 해가지고 딱. 하나 사가게 사야 될 것 같아. 거기 가격에 물어봐가지고. 너무 추워요. 야 이런 데 와가지고 매력이 뭐냐. 밖에 자고 좀 그러는 거지. 맨날 곱상하게 생겨가지고. 잠까지 가니까. 아이고 아이고. 거기 김씨 치고 하니까. 사는 거 메이크업 다시던데. 아 형.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? 벌써 하는 거. 지금 하신 거예요? 안 좋게. 하나 안 하고. 거기 비트가 더 추가되잖아요. 그러니까. 그냥 좋아. 그냥 좋아 근데. 안티버즈 댄스. 안티버즈 댄스. 안티버즈 댄스. 감독님한테 검사 왔는데. 나 징그럽다 진짜. 원래 귀여워했는데 징그러워. 춤추면서 빠져나갈 때. 노래가 자기 파트 있잖아. 파트하고 빠져나갈 때가 제일 예뻐. 어떻게 해? 이게 뭐예요 형. 이거 정환이 형이네 정환이 형. 하나 둘 셋 넷. 이거 처음 해? 어. 시작. 네 노래가 잘해. 네 노래가. 네 노래. 왜 남의 거 해주고 있어. 아 여기까지 왔어. 자 뭔 인성. 시작. 잠깐만요. 마이크 준비해놨어. 마이크 준비해놨어. 마이크 준비해놨어. 우와 멋있다. 우와. 얘 1박 2일이 아니야. 진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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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앞에서 농사짓고. 야. 어떻게 아침인데 이런 목소리 모으니. 라이브인데 진짜. 우와. 우와. 아침인데도 목소리가. 나 모아. 우와. 너무 보고 싶어서. 뭐야. 가진 거. 다시 그녀를 타주며. 아 десят. 아 shelves. 좋은 셀틈이 jalani. 씨. 감사합니다.